자, 내가 관리한다. 안녕, 덕지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의 수명은 곧 엔진의 수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자동차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제조사의 권장사항에 따라 주기적으로 엔진 오일을 교체해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 관리 방법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엔진의 출력을 높이고 안정성과 내구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 엔진을 좀 더 정교하고 한층 진보된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엔진 오일만으로 완벽한 관리가 어려운 부분을 좀 더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엔진 오일 첨가제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작년에 국내 독보적인 엔진 첨가제 제조사인 불손의 연구소를 직접 찾아가 실험에 참관해 결과를 확인했고 또 한국화학연구원에 계시는 유나일 전문가를 찾아뵙고 엔진 첨가제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인터뷰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5천여 개의 극찬 리뷰를 받을 정도로 현재까지도 인기 제품인 엔진 코팅제 골드와 시그니처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저도 지금까지 정말 만족스럽게 잘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심 주행이 많은 분들을 위한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볼스파워 익스트림입니다. 가혹한 주행 환경에 맞춰 새로운 성분 추가 및 레시피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를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불스원에서 도움을 주셔서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제품을 10분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볼도 동투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투뷰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자동차 매뉴얼에 표기를 하고 있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매뉴얼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차량의 엔진 오일 교환 주기 매뉴얼을 살펴볼게. 보는 것처럼 자동차 제조사들은 일반 주행 조건과 가혹 주행 조건의 오일 교환 주기를 표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혹 주행 조건이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가혹 주행은 교통체증이 심한 구역을 주행하거나 잦은 정지와 출발의 반복 등 일상적인 도심 주행 환경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많은 운전자들이 가혹 주행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야. 이러한 가혹 주행은 엔진의 마모와 엔진 오일의 노율을 유발하고 엔진 오일의 산화를 촉진시켜서 오일 교환 주기를 짧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어서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거야. 또 자동차 내부의 엔진 오일은 자동차의 시동을 끄고 약 4시간 정도가 지나면 중력에 의해서 엔진 바닥으로 가라앉게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시동을 켜게 될 때 엔진 오일이 다시 엔진 전체에 공급이 되기까지는 대략 7초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이걸 드라이 스타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윤활막이 형성되기 전에 짧은 시간에 수백 번의 움직임으로 마찰과 마모가 생기면서 엔진은 손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층 더 강화된 불스파워 익스트림이 출시가 된 거야. 불스파워 익스트림에 강화된 점은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어. 떨어진 엔진 컨디션을 복원할 수 있는 플로렌 성분이 3배나 더 많이 들어가고 누유 방지 기능이 있어서 가혹 중인 환경으로 컨디션이 안 좋아진 엔진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야. 우선 불스파워 엔진 오일 첨가제의 핵심 성분인 플로렌은 다이아몬드나 흑염과 같은 탄소 동소체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물질인데 머리카락의 100만 분의 1의 아주 작은 크기로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이미 생긴 상처를 수선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또 엔진의 실린더 블럭과 실린더 헤드는 중간에 게스킷이라는 고무실로 만든 부품이 사용되는데 오래되면 경화제 딱딱해지거나 부피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해 오일이나 냉각수가 누유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수리비는 말할 것도 없고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서 헤드게스킷을 관리하고 노화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불스파워 익스트림에는 오일실 보건제를 추가했고 실제 테스트 결과 경도가 회복되거나 증가 그리고 고무실의 부피를 회복시켜 오일 누유 방제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야. 사용 방법도 간단한데 엔진이 정지된 상태에서 엔진 오일캡을 열어 주입구에 주입한 후 오일캡을 닫은 상태에서 2분 정도만 공회전시켜주면 되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알고 계셨습니까? 운전자라면 내 차의 엔진 컨디션이 항상 최상으로 유지되길 원하실 텐데요. 물론 주기적으로 엔진 오일을 교체해 주시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워 엔진의 수명과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는 엔진 첨가제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투뷰.